오케이 그래서 성공 지난 시험 100점 잘 쳤고요 그 다음에 A의 20이 짝수네요 오케이 어렵지 않았나요? 실력이 많이 어려웠죠? 쉽지는 않았죠 오케이 그래서 이 친구는 그렇죠 에이지야 뭐라고요? 에이지야 오케이 그러면 A는 A, S는 Z, I는 E, A는 A A라고 해도 되고요 여기에서 얘도 센 소리 얘도 센 소리 났으니까 그래서 에이지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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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번 더 자 th 어떤 소리를 낸다고 했죠? 자 TH 나오면 내가 어떻게 하라고 했어 어떻게 하라고 했더라 TH가 나오면 혀를 살짝 물라고 했어요 그리고 두 가지 소리가 난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소리야 무슨 소리였어 TH는 뭐? OK 그래서 뭐가 되죠 TH? TH이 아니고 TH TH는 I는 E CK는 합쳐서 TH OK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 I E 야 니들은 뭐 공부하라고 시켰더니 둘이 얘기하는 시간이 더 많냐 CK는 뭐 된다 했어요 OK 계속해서 A는 C는 I는 A는 뭐 중에서, I는 뭐 중에서, 중에서, 중에서 E, C는 뭐 중에서, S, 중에서, S가 다했죠. 그래서 합쳐서, Acid, 그 다음, Hid, Hid, I가 이 소리나는 애들 모아놨나봐요. K. K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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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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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K. E, Y, K, 그래서 A는, i는 d는 합쳐서 id가 아니고 뭐해요 aid 됐습니까 pit ok 뭐라고 내가 그렇게 소리되라고 했어요 그렇지 this th 는 z i 는 e s 는 합쳐서 this ok 그래서 끝에 h 가 있는 애들 모아서 한번 정리해보죠 th 는 th 는 th 는 th 는 th 는 th 는 th 하고 똑같은 소리 그 다음에 sh 는 sh 는 s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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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습니까 c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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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는 s i 는 t 는 y 는 s c f c y 힐 인투 뭐라고? 쥐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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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더 빠르게 그렇지 뭐라고요? 손모 많이 늘었어 A는 X는 X I는 E S는 합쳐서 X X X X X X 그렇지 E는 D는 D는 I는 T는 야, 세로 봐, 너 다 했냐? 어? 에릿 에릿 E는 뭐 중에서? 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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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합쳐서 Children Children Very good Excellent